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바벨론을 원수로 규정하시고 세상의 만민들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도록 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24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바벨론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삼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에게 속한 나라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기력하게 폐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0절과 23절을 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에서는 멸망의 산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는 나의 철태 곧 무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로 나라들을 분쇄하고 국가들을 멸하고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고 또 경거와 병거대를 부수고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고 또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고 또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고 목자와 양떼를 분쇄하며 또 농부와 멍해소를 분쇄하며 도백과 퇴스들을 분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태를 휘둘러서 세계 나라들과 여러 국가들을 분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태로 모사하셔서 당시에 세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신이 사용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오히려 더 잔인하게 압제하고 또 황폐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스스로 그것들을 망각하고 또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2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의 산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멸망의 산은 처음에는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켰지만 이제 스스로 멸망을 겪어야 하는 산입니다. 24절은 이 바벨론이 시온에 행한 악을 언급하시면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와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중들에게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과 갈대와 주민들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미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또 바벨론에서 거주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눈앞에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6절에서는 이제 바벨론 성읍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허의 산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멸망의 산 또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드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파괴하는 멸망의 산아 이제 보아라 내가 너희 원수가 되어서 내 손으로 너희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겠다. 내게서 내게서는 쓸만한 바위조차 없는 그러한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헐어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의 그 성벽을 허물고 영원한 폐허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 악을 행하였던 바벨론에게 보복을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죄와 또 시원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철태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건데 그들을 징계를 받는 자들보다 더 악하고 잔인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떠한 형벌의 집행자가 아니라 약탈하고 사륙하고 도살하는 자들로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만행은 극에 달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지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 후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제압하고 억압하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차리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파괴와 멸망보다는 구원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멸하고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온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의 산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란했던 바벨론의 모든 그 건축물들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원했던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조차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부른받은 이 메대의 왕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멧죽이처럼 달러들어서 이 바벨론을 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닉과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리라 무 백성 곧 메대 사람들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치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이제 민족들을 모으십니다. 가장 강한 군대들을 소유하고 가장 견고한 성에 거하였던 바벨론을 상대하기 위해서 온 땅의 모든 나라에게 동원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의 아라락, 민니, 그 다음에 아그스나스는 그 지역의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던 그런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에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장차 바벨론이 함락되는 그 날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방어하는 군사들은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벨론 성은 높은 성벽이 삼중에 들리고 또 각 성벽은 강물을 끌어와 해자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문빗장이 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성문이 적군의 손에 의해서 넘어갔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시면 그 아무리 강한 성벽도 또 그 아무리 많은 물도 또한 그 어느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패하여서 성 안으로 피하겠지만 그들이 자랑하던 그러한 그 모든 것들 그 경고했던 성읍들은 다 무너지고 부서질 것이고 또 그들이 자랑했던 그 화려한 모든 건축물들도 다 불타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막강하셨던 바벨론조차도 영원한 나라로 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 어떠한 천문학적인 재활을 가지고 어떠한 철옹성을 쌓아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은 결국 성취되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제국의 역사들조차 하나님의 작전과 또한 그 섭리 안에서 오로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했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을 제 것으로 알았던 그런 모습으로 행했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악하고 잔인하게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지 않고 내가 겨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거룩한 전쟁에 부른받을 수 있도록 성결환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아멘하고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더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아멘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교만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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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